콰튀님 일요일 되고 오시면 사진 찍어주세요 싫어요 싫어요 야아이 케이 새끼야 아주 웃겼구만 반갑습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어서 들어오시구요 예 정말로 다가 반갑습니다 몸이 좀 안좋아서 아프다고 하려고 했더니 예 그것은 안될것 같아서 예 쉴때 아프려구요 휴방할때 아프려구요 아니요 바이크 안탔습니다 아니 오늘 비왔어요 아침부터 아침부터 지금도 비왔는데요 밖에 비가 많이 옵니다 인천에 너 결혼식장에서 보자 지랄하네 그리고 방셀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방셀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내가 오늘 완전 컨텐션이 안좋아가지고 잠시 기다려주세요 좀 기다리십쇼 아이고 우리 감빈호 고맙습니다 우리 감빈호 어서와 감빈호 님 1개월 정기 구독 감사합니다 응 무슨 소리 들으시는 거예요 야 임대용 살 좀 빠진거 같다 요 요 사가지 없는 제기 살 빠졌어 몰라 살 안빠진거 같은데 내가 봤을 때는 이모티콘 그만해라 야 뒤지기들 전에 그만 들어오세요 응 랄프야 왜요 밝기 룩스패드 밝기 좀 만땅으로 좀 올려봐요 이상하다 저거 뭔가 아 거기서 하지 말고 앞에서 플러스 너무 밝은데 이거 플러스가 안 보여요 그럼 이쪽으로 가봐 얘는 맥시맘이네 어 얘가 좀 이상해 이상한거는 여기다 그럼 여기를 각도를 조금만 이쪽으로 틀어봐 이쪽으로 이쪽으로 좀 틀어봐 왼쪽으로 그렇지 오오오오오오 왜 이렇게 자글자글하지 자글자글한데 내가 우측고 업적 코트님이 인사받아주는거인 하위 좀 가까이 대라 그러면 가까이 대봐봐 좀 더 가까이 가봐봐 보이지 않았어요 안 보여 안 보여 가봐봐 더 더 더 아 아니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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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밑에를 비춰야돼 밑에가 좀 저기야나보다 좀 낮춰봐 더 낮춰봐 더 낮춰봐 각도 확 괜찮은거 같기도 하고 여기 사람이 오면은 자글자글거려요 진짜? 아니 자글자글 안하는데 그럼요 음 안 불편해요 그럼 됐습니다 예 음 그럼 됐어요 아 노래 듣는 시간이 덜 지루하다고 음 오케이 백부터 인사되냐 백부터 인사되냐 예 노래하는 애저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비가 많이 내리네요 인천에 인천에 비가 많이 내려요 오늘 신청기요 아이고 시공사님 고맙다 백께 정말 감사합니다 고맙다 태풍 온다고? 올해는 비만 내리는 것 같아 네 개 개같은거 개같은거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어서오세요 면목역거주님 오늘은 좀 차분하네 안녕 뽀뽀쪽 음 맹금류 백께 너무 고맙습니다 맹금류 어서오고 라이프님 저 몇개 있었는지 봐주세요 라이프님 저 몇개 있었는지 봐주세요 오 마이 갓 오 마이 호프님 오늘도 재밌게 볼게요 와 추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천개를 또 이렇게 아이고 추님 어서와요 제 방송이 좀 맞으세요? 은근히 또 여자친구자들이 또 있대니까 수요층이 있어요 여자들이 2,30대 여자분들에게 전폭적인 지지를 받고 있는 방송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하하하 그죠? 윤다람이 어서와 어 어 너 좀 풍선 좀 낭낭하게 해가지고 왔냐? 어? 야 식대 한번 해야지 난 여자팬이랑 식대 한번 해보는 것이 그것이 소원이다 어 헉 방지에 좋다 20대 여자들의 로망 20대 여자들의 로망 오우 이거 해봐 안 돼 왕 세야 어서오고 세야 어서온나 벌급 전이라 돈이 없애 괜찮애 저번에 많이 쌌자네 오늘도 헌금 납부합니다 육복사님 할렐루야 아이고 우리 베바미칭놈 님이 감사합니다 수음 베바미칭놈 님 1개월 정기구독 감사합니다 이거 해봐 안 돼 꽝 꽝 아이고 파이 님 파이 형님 어서오세요 파이도 여자분이라 뭘 여자야 모르겠어 파이 님의 정확한 정체가 무엇인가 그것이 궁금합니다 방송국에 보니까 여자던데 그게 파이 님은 아닐 듯? 자기가 방송한게 아니잖아 기정 좀 더 아냐 저거 형님이야 아 아 술 술 심술쟁이 바지 오랜만이야 이거야 반대 이거야 반대 이거야 반대 심술쟁이 바지님 2개월 연속 구독 감사합니다 어서오세요 왜 자꾸 배 만져도 되냐고 물어봐요 시발 맞을라고 이거다 터질라고 이거야 반대 이거야 반대 이거야 반대 이거 드록반대 이거 오바맘대 이거 이심바 이거 샤라포반대 꽝 야 아이 케이 새끼야 아이 재밌어 아이 웃겨 아이 꿀잼 이게 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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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라 Pot 라 Pot 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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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여기 아 이거 유아 유아 이거 존반데, 이거 시반데 몸에 사탕이 드셨습니까? 윤태훈 형제님 예,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, 준성희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예, 어서오십시오 숲가게입니다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어요 알겠습니다 언박싱 언박싱 가지고오세요 편집영상으로 할 필요 없잖아 네, 풀영상으로 제가 벤큐에게 협찬을 받았습니다 벤큐의 가장 주력 상품이 혹시 안방에 주영이라도 숨겨뒀습니까? 욕이 나올랍니다 제발 감없는 병신같은 소리는 하지마세요 켄가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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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게이밍 모니터 게이밍 모니터 이 제품으로 말씀드릴 것 같으면 말씀해 보세요 27인치입니다 27인치 27인치고 이게 모델명이 예 EX2710S EX2710 모비우스라고 적혀있는 것 같아요 맞죠? 벤큐의 모비우스 모니터 자그마치 네이버 쇼핑으로 34만 9천원 최대 주사율은 165Hz 게이밍이네요 네, 풀HD 패널은 IPS 패널 IPS가 게임하다 좋아요 아시죠? 스피커 내장이 되어 있습니다 노 블루라이트 플리커 프리 플래그 이콜 라이트 요것도 조준선 표시 그리고 저희 방송에 있는 이 조명 이름은 룩스 룩스 패드 신스 유쾌한 생각 유쾌한 생각에서 판매하고 있습니다 룩스 패드 검색해 주세요 자, 요거 좀 까보도록 하겠습니다 까지 마세요 까서 보여줘야 될 거 아니에요 까서 보여주세요 첫 개봉 개봉해 주세요 개봉해 주세요 모비우스 진짜 사람이 싫다 모비우스 모비우스 모니터 파킹 모니터 모비우스 슈퍼 울트라 모니터 게임 모니터 와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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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기가 막힙니다 이거 수치료품이 조금 난리겠는걸요? 말투 쌓다 입구 여기가 맞나? 입구가? 우리가 이색인 진짜 딱 받은 만큼만 합니다 광고주분들 참고하세요 대충 광고하라고 눈팔려 광고주님 정말 애석하게도 36살 10년차 비제이입니다 자 안에 뭐가 많이 들어있네요 이야 기가 막힌 모니터 모비부스 이십 칠인치 모니터 와우 파킹 모니터 굿 굿 굿 굿 혹시 베사가 지원합니까? 아 베사 지원합니다 오 베사 지원합니다 와우 와우 또 깔끔하게 잘 수 있게 샀네 이야아 시급 감성 광고 키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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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우 굿 굿 쭈웅 내일은 무슨 색티에 입을 거야 태훈이 와우 와우 너 시그니처 사운드 자꾸 빼래? 쭈웅 와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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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굿 모니터 와우 모니터 좋아해 보이네 와우 베리큐 벤큐 모비우스 모니터 27인치 IPS 패널에 165Hz를 지원하고 있는 베리큐 베리큐 게이밍 모니터 벤큐 모니터 풀 풀 FHD 피벗이랑 틸트는 안되는데 야이 케이 제끼야 그래도 각이 좀 넓게 돌아가네 굿 굿 굿 사탄 마귀가 씌었나 왜이래 아주 좋은 모니터 음료 고용 실수 고용 구입 비닐 리더 포기 사진력 소리 투 소확 시기 다 쿵 시기 자 감사합니다. 와우 가볍습니다. 와우 와우 네 끝났습니다 고맙습니다.